안녕하세요. 팔레온고문장 판변TV의 박환경 변환입니다. 2023년 8월 10월에 팔레온고문장 근저당권 실행과 피담부채권의 확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2022년 30024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의 반환인 청구고요. 원고는 유동화 회사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상고를 했는데 파괴 완성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하나은행은 2016년 12월에 채무장 회사에 관해서 일반자금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장에 대해서 2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피담부채무는 일반자금 대출과 공장이 정상 운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공장을 점유관리할 수 있고 그 지출 비용도 피담부채무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은행은 2020년 2월 7일 날 이 공장에서 경비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장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운영이 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은행이 경비용역회사와 체결해서 공장을 관리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은행은 2020년 3월 6일 날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청구금액란에 제출원리금뿐만 아니라 경비용역비 명목으로 2020년 2월 7일부터 배당일까지 하루에 11만 5천원 관리비 월 10만원으로 이 사건 지원소령금을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2020년 6월 26일 날 하나은행부터 모든 자산에 관한 양수들을 양수받고 같은 날 경비용역회사와 1일 10만 4천5백원의 관리비 월 10만원의 경비용역을 다시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체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원고가 2021년 1월 7일 날 대출원리금 14억원을 기재한 채권계산을 제출하고 21년 1월 20일 날 경비용역비 3천4백만원을 추가한 계산소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비법원은 21년 1월 20일 날 2순위 원고에게 경비용역비를 제외한 대출원리금을 14억원으로 배당하고 4순위인 피고에게 5억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어 왜 경비용역비를 안해줬어? 라고 하면서 이 피고 사순위인 피고에 대해서 3천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원심은 경비용역비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서 소송을 했더니 원심은 뭐라고 했냐면 이 경비용역비는 피단부 채무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걸에 대해서 채권신고도 하고 계산소서 냈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받아야 할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이 배당 안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3천4백만 돌려줘라. 라고 해서 판결을 한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 근재당권자가 경비를 신청하는 경우에 피단부 채무 언제 확정이 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피단부 채무가 근재당권이라는 것은 채권 채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확정의 자입니다. 확정이 되면 그때 피단부 채무가 확정이 되는 거죠. 언제냐? 경매 신청시냐? 계산소 개출시냐? 배당기일 전이냐?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근재당권은 거래 종료 때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가한 변동한다. 그런데 근재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때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단부 채권액이 확정이 된다. 경매 신청서에는 원금 외에 이자 지원소에 있는 부대 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했다가 나중에 채권 계산소에 의해서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걸 허용된다. 하지만 피단부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원금 채권은 더 이상 근재당권에 의해서는 담보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잘 구별해야 돼요. 경매 신청시에 원금 채권과 개괄적으로 써놓고 채권 계산소에 구체적으로 적으면 그거는 애초에 처음 할 때부터 신청한 걸로 봐서 피단부 채권을 점차해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피단부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 채권은 더 이상 근재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재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장래 발성될 것으로 예상하는 원금 채권을 기재하였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장래 원금 채권까지 피단부 채권에게 추가될 수 없기 때문에 경매 절사상 청구에 확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시까지의 금액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냐. 아까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신청했으니까 월 10만 원, 월 10만 원이니까 300만 원에 31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지만 나머지 3,400만 원, 3,10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원금 채권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배당법원이 한 게 맞다라는 취지죠. 그래서 고금액에서만 된다는 거죠. 이 근저당권은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계속 증감 변동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서 피단부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때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발생한 원금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의 피단부 채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이후의 경비 영역비는 근저당권의 피단부 채권액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 배부 채권액이 적법한데 다만 한 달 정도의 비용까지는 확정이 됐으니까 그거는 가능한 거죠. 이 사건에서 원금은 배당 이의를 할 수도 있었어요. 배당 이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에서 그냥 배당을 확정을 시켜놓고 부당이 반한 소송으로 색한 거죠. 그래서 부당이 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어느 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배당 이의에 관한 내용이지만 배당 이의를 안 하고 부당이 소송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